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약박사 이병삼입니다. 오늘은 미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미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쌀미자 마시름자 입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수라고 하는 것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액체를 다 총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약의 처방 중에는 끝에 음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들어가 있는 처방들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16미 유기음이다 그러면 16가지의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 또 기운을 흐르게 하는 일상에서 마실 수 있는 음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음자라고 하는 그런 처방도 있는데 음자라고 하는 것도 마시름자에 아들자자를 쓰게 되는데 이것도 일상에서 음료처럼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를 얘기합니다. 대개 이 한의사들이 술이 좀 쎄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제로 숙취에 좋은 처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처방 중에서 대금음자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 황금, 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음료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금음자를 다 상비약으로 놓고 그 전날 이제 과음을 했거나 했을 때 아침에 그 대금음자를 마시고 나면 거뜬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미음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되게 쌀을 물에 불려서 곱게 가른 다음에 거의 정말로 물의 형태가 될 때까지 아주 곱게 쓰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는 어떤 분들에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소화기가 약한 사람들에게 좋겠죠. 그래서 오랜 경우에 병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어떤 고형 성분의 그런 음식들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아주 부드러운 미음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식이나 또 오랫동안 금식을 하고 나서 바로 이런 보통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음을 먹게 되고 또한 이 유아들이 되게 이유식을 시작할 때도 미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부모들이 이 젖이 부족하거나 또 아니면 이 젖이 품질이 좋지 않을 때 품질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하여간 엄마의 영양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이 모유에만 의존하는 것도 이렇게 썩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모유를 먹고 하는데도 아예 성장 발효이 잘 안될때는 미음을 썩어서 아이들한테 먹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